야 노아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comenz다 이 heartbeat are very innocent 자 mont시 가 이거 로션 자 출산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수맨량말 이거는 압박 스토킹 이거는 입축비 고유수유약 애기 목욕할 워시랑 로션 팬티 태어날 때 입을 배넷쩌고리 한 발 물티슈 화장품 속삭이 하나 복대 하나 끝 그리고 저기 있는 기저귀 하준이 영원에 갈거야? 머리가 왜그래? 아들 머리가 왜그래 어디가? 엄마 줘 엄마 엄마 줘 고마워 착해 고마워 너 엄마 봐봐 엄마 이쁜지 아빠 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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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ded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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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s 출발 자기는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니까 나 그때 열심히 쪼리 신었는데 아니 나 그때 되게 의사처럼 거였잖아 의사를 못 입었잖아 하이 여기 이번엔 약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동실인가봐 여기가 이동실인가봐 이동실인가봐 여기가 이동실인가봐 여기가 이동실인가봐 여기가 이동실인가봐 여기도 화장실이 다 있나? 그러지 않을까? 같이 쓰나보다 같이 쓰나보다 같이 쓰나보다 자기 미니리로 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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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에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만들고 있어요. 눈사람. 뭐야? 지금 프레시 켜져 있어? 왜 그래? 빨리 고! 떨려? 모르겠어. 민사람. 따뜻해. 앉아볼래? 잘해? 따뜻하지? 응, 꺼꿀꺼꿀하네. 내 옷이 이러려나? 여기가 빠지는데? 저기 일로 와. 열려서. 코로나. 응. 배고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나 의사 선생님인데? 아까 체킹하셨던 그 친구 보자. 아아. 어? 어? 여기 다 본이잖아. 어후. 슬럼. 슬럼. 난다 갑자기. 어. 여기 수술실이야. 탈락. 오, 맞아. 나 여기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몰래 찍어야 돼. 몰래 찍어야 돼. 몰래 찍어야 돼. 아이고. 아. 3632928 뱅다 지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혈압 없으셨나요? 네, 그리고 다르바이팅 스테이기 바라져서... 네 첫번째는 피부에 앤티셉틱 솔루션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제 피부에 피부에 칼을 넣어주세요 피부에 칼을 넣어주세요 로아는 잘 있으려나? 로아는 잘 있을거야? 그냥 찍지마 나 이상하잖아 오 저기... 그땐 여기를 침대에 이렇게 쓸려고... 어 맞아 맞아 자기 누워있었잖아 그땐 양수가 다 터졌었잖아 자기는 난 걸어갔지 그쪽이랑 응 난 걸어갔지 그냥 여기 화면만이 기억나 어? 난 이제 꺼일거야 그중에는 그땐 여기를 뺏는 그중에도 그땐 여기를 추천해 그땐 여기를 바라 그땐 여기를 부수하여 きます 도와갔지 너는 죽는다고? 엄마, 한다 여기 있지 심장 데이터 말고 심장만큼 추고 있다고 봅니다 베리아 나왔다 말하는 베리아 잠시 가자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나 안 올게 이제 엄마 괜찮아 이제 아무거나 듣고 있는데 그치? 응 엄마 이제 안 무서워 애도 눈물을 흘린다 너 너 찍었어? 엄마 아빠 보여줘 노을아 노을이야 노을이 울지마 저 눈 모양도 완전 노을 좋아요 순둥이네 손가락 빨면서 또 눈뜬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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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